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시네마4D에 보시면은 그 인터페이스 중에 풀 스크린 모드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애프터이펙트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아 얘가 단축키가 그 컨트롤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맨드 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킨토시 쓰신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컨트롤 탭이 먹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애프터이펙트와 좀 같게 만드는 법 단축키 그 다음에 이제 좀 한두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커맨드 커스터마이저에서 여기다가 쇼컷에다가 컨트롤 탭을 누르면 이렇게 풀 스크린 모드 요걸 쓰시는게 좋을겁니다 뭐 그룹까지는 뭐 필요 없구요 자 얘는 기본값 그대로 남겨두세요 그냥 뭐 지우실 필요 없구요 굳이 요쪽에다가 틸드키 애프터이펙트에 있는 틸드키 걔를 하시고 애드를 눌러주십시오 애드 그러면은 아 저같은 경우는 이제 이 키를 다른 데다가 할당을 해놨는데요 이걸로 일단 바꾸겠습니다 예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풀 스크린 모드로 바꾸고 싶다면 틸드키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예 이쪽을 오브젝트로 바꾸고 싶다면 오브젝트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예 에펙트랑 똑같아요 애프터이펙트랑 자 그럼 이때 이제 또 하나 팁이 만약에 얘를 풀 스크린 모드로 썼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난 여기 타임라인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타임라인 내가 좀 애니메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예 애니메이션의 키를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이랬을 경우에 요 타임라인 있죠 요쪽에도 오른쪽 클릭하시면 요런 메뉴가 있습니다 요기 예 비저블 인 풀 스크린 모드 그러니까 풀 스크린 모드일 때 이 팔레트도 보일 건지 말 건지 해서 얘를 체크를 해 두시면 풀 스크린 모드 해도 얘가 남습니다 같이 보입니다 예 요거까지도 아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때 편하게 예 물론 이게 안 보여도 사실 단축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뭐 제가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잡아 볼게요 예 뭐 이쯤에서부터 뭐 여기까지 제가 뭐 이렇게 그냥 키를 잡아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풀 스크린 모드인데 이게 없다면 이 화면상에서 이거 애니메이션 플레이 시켜 보는게 j 키입니다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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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드래그하면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cti 움직이죠 이게 j 키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없어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플레이에서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그래도 뭐 키를 수정하거나 할 때는 이게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축키 할당이나 이런 걸 좀 해두시고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터리얼 이런 것도 보여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 비저블 풀 스크린 모드 이때 그래서 체크를 해 두시면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본인이 원하는 작업 스타일대로 예 만들어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축키 할당과 그 다음에 풀 스크린 모드일 때 한두 가지 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